사자가 이렇게 에스코트를 하면서 주변에 머무는데 같이 가면 끝나는데 남아서 가족을 들여다봐. 그러다가 채 갖고 가는 거야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줄초상 이라는 말을 가끔 들으시거든요. 줄초상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궁금합니다. 줄초상이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거예요. 이 줄초상이 뭐냐면 엊그저께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 돌아가시고 삼촌 돌아가시고 이모 돌아가시고 집안에 줄줄이 초상이 나는 거죠. 첫 번째 그 이유를 보면 맨 처음에 스타트를 끊으신 분이 사자 송방에서 못 벗어났을 때. 그러니까 사자 송방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삼사자 세 명의 일직사자 월직사자 활직사자 이 세 명의 사자분이 삼사자가 에스코트를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동안에 죄를 많이 지고 못되게 했든 착하게 살았든 이 세 명의 사자가 원래 선한 사자가 있고 악한 사자가 있어요. 착한 사자가 끌고 갈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젠틀하게 에스코트를 하고 악한 사자 사나운 사자가 끌고 갈 때 정말로 손에 수갑 차고 발목에 수갑 차서 족쇄 채워서 그 가시밭길을 넘어서 가는 거야. 지옥에. 십수왕 앞으로 다 가야 돼. 그때 철태로 때리는 사자도 있고 채찍질하고 진짜 막 몽둥이로 후둘러 패면서 끌고 가기도 해요. 근데 그 사자 송방을 사자가 이렇게 에스코트를 하면서 주변에 머무는데 같이 가면 끝나는데 남아서 가족을 들여다봐. 그렇게 쳐다봐. 그럼 여러분 왜 약간 신기 있고 신감은 센 사람들 보면 저 요즘 자꾸 꿈에 저승사자 보이고 뭐 갓슨 시커먼 아저씨가 침대 밑에서 나를 쳐다보고 이런 거 저승사자 한두 번씩은 아마 꿈에서 본 사람 많을 거예요. 사자가 주변에 머뭇거릴 때는 그 가족 중에 머뭇거리는 걸 보는 사람은 일단 신기가 세고 신가물이 있고 내가 수가 아홉 수. 삼재. 한 해의 운이 굉장히 건강수가 사나울 때. 몸이 아플 때. 이렇게 넘나들어. 그러다가 채갖고 가는 거야. 명부에 없는데. 이제 이해가 가요. 여러분. 그렇게 사자가 떠나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으니까 야 너 저승사자 하나가 따라붙었어. 너 뒤에 왜 저승사자 두 명이 붙었니. 이렇게 되는 거고. 또 하나는 묘자리가 잘못 썼어.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묘가 그래도 아주 명당은 아니어도 그냥 평균치는 유지해야 되는데 그 묘의 자리가 자손을 치는 자리. 자손을 망하게 하는 자리. 자손이 대대손손 단명이 가는 자리. 이런 자리에 묘를 쓰면 그때부터 이제 줄초상이 나기 시작하죠. 또 하나는 묘를 잘못 건드려 놓은 거야. 아무 문제가 없는 명단에 잘 누워 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묘를 고속도로가 뚫려. 나라에서 이장하라고 해. 아니면 남의 묘에 허락 없이 썼기 때문에 그 묘 땅 주인이 나가라고 했어.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 묘를 이장을 하거나 거기에서 파헤쳐서 화장을 해서 낙골땅으로 가든 가만히 있는 걸 건드려 놨을 때 또 줄초상이 나는 거고. 그리고 상문 부정이 꼈다. 이 말은 저승사자가 완벽하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 송방 3년 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상문 부정. 그게 좀 세월이 지나면 묵은 상문 이렇게 가거든. 묵었으니까. 그 상문 부정을 풀어내지 않았을 때 집안의 제일 약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따라가야지. 아무리 뭐 가는 거에는 나이가 없잖아요. 젊은 사람이건 노인네건 그 사람 운이 죽을 운이 겹쳐있고 쌍사 죽을 사자가 두 개 겹친다든가 아홉수를 바라보고 있거나 아홉수거나 삼재까지 겹쳐있거나 그러면 일빠따야. 그래서 줄초상이 줄줄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 같은 제자분들한테 의논공론을 하고 그 다음에 순서가 누가 될지 모르는 거고 뭐 1년 6개월 단위로 하나씩 사라지는 거지. 그거 얼마나 무서워. 그러니까 그거는 무속에 어떤 행위가 들어가서 그걸 풀면 돼요.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고 위험한 순간에 잘 좀 넘겼으면 좋겠다. 상문을 풀어야 된다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. 그러니까 상문살 푸시고 상문부정 풀고 묵음부정 푸시고 그 다음에 저승사자 왕래하는 거는 또 퇴치해서 간에 바리케이트 잘 치시고 보호받으시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춘역 한 해에도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